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부자들 너나입니다 요즘엔 봄이 되고 있는데 잘 보내고 계세요? 최근에 저희가 구애주월부에서 거래량 관련된 방송을 하나 했었거든요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시장이 좀 변화하고 있다 여러분들한테 그것과 관련해서 요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혼자서 코크님 없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꽤 떨어졌는데 지금 집값은 과연 싼 걸까? 아니면 비싼 걸까?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각자 어떤 분들은 이만하면 많이 싸졌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늘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제가 이 기사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짠! 제목이 집값 급락에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9년에서 12년으로 줄어들었다 집 사는데 기간이 19년에서 12년으로 줄었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한번 내용을 볼게요 서울에서 자신의 소득으로 내 집 마련할 때 걸리는 기간이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작년 12월, 2022년 12월이죠 서울의 PIR은 11.9배로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1년 전의 19배였네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PIR이라는 개념을 또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PIR은 여기 기사에 있는 것처럼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5억이다 근데 내가 1년에 5천만 원을 번다 그러면 하나도 안 쓰고 몇 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을까 할 때 그 몇 년 그게 PIR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려 19년이었어요 19배 작년 12월 이전에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에 평균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좋은 아파트 말고요 평균적인 아파트를 사는데 몇 년 동안 그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어야 하냐면 19년을 모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장난이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최근에 다시 조사 결과를 보니 12년으로 줄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득은 대동소의 하잖아요 근데 19년에서 12년으로 줄어들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됐을까요? 그거는 바로 집값이 떨어졌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기사를 한번 또 계속 볼게요 지난해 9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재 18배에 달하는 아 작년 9월에 18배였나 봐요 서울의 PIR이 10배에서 12배 정도로 낮아져야 한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서울 집값에 적정한 수준을 10년 혹은 12년 동안의 소득을 모아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값 정도가 돼야 서울 아파트가 적정하다 라고 보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12년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12월이면 불과 3달 전인데 한 3, 4달 만에 지금 이렇게 줄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PIR 12배는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8년 3월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체감하는 서울 집값의 높이는 2018년 3월과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자 일단 제가 그거를 진짜인지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더 파고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더 큰 인사이트를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2023년 3월 부동산 시장 회고와 현재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3개월 전에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를 4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으로 데이터 업데이트를 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서울 아파트의 매매와 전세 값의 변화 파란색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가 서울의 매매가 변동 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주황색 그래프가 서울의 전세가 변동 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막대 그래프 두 개가 있어요 PIR이 이 노란색 그래프고요 그리고 전세가율 전세가율이라 함은 전세값을 매매값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세값이 5억이고 매매값이 10억이다 그러면 전세가율은 50%를 말하는 거죠 그 추위를 지난 회색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 꺾은선 그래프는 왼쪽 축으로 보시면 되고 이 막대 그래프는 오른쪽 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100이라는 숫자가 이 정도 2022년 1월 기준인데 파란색 매매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매매가가 이 정도가 60에 딱 걸려 있죠 무슨 얘기냐면 2022년 1월에 가격이 100이었으면 10억이었으면 2016년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6억 정도 했다 이 비율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 PIR 그래프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20에 가깝죠 제일 비쌌을 때 이때는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사람이 2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아파트 하나 장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꼭지죠 반대로 이때는 되게 낮죠 그 얘기는 뭐냐면 2014년도 정도에는 한 10년도 안 모아도 집을 살 수 있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쌌던 거죠 즉 이 노란색 그래프가 높이 있으면 집값이 소득 대비 비쌌다 이 노란색 막대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으면 집값이 소득 대비 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전세가율 막대 그래프인데 보면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가 거의 70% 80% 수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매매가 10억이면 전세가 7억 8억까지 했었다는 얘기예요 이때 당시 그게 언제냐면 2016년 초고요 지금 현재는 50%보다 약간 아래쪽에 있습니다 절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가 어떤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느냐 일단 평균을 내봤어요 서울 아파트의 이 장기간 평균 PIR이 12.2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 구간은 평균보다 집값이 쌌다는 얘기죠 이때는 그리고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어마무시 올랐을 때는 평균보다 더 비쌌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전세가율이 회색 막대 그래프를 또 똑같은 식으로 이 기간 동안에 평균을 내보면 60% 정도 됩니다 60% 이 막대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는 전세가율이 60%가 안 됐던 거고요 이 막대 그래프보다 위로 올라간 이 시기 전세가율이 60%를 넘었다는 얘기죠 자 전세가율이 높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사람들이 매매를 많이 하지 않고 전세로 몰리면서 전세가격은 올라가고 또 동시에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격은 떨어져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줄어들었던 시기를 의미합니다 보통 하락장애 주로 나타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하나 드렸었는데 그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되돌아보니 서울 아파트를 언제 샀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14년 초부터 2018년 여름까지 약 4년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두 가지 지표의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이 PIR이 평균선 아래쪽에 있죠 이때 그리고 동시에 전세가율이 평균보다 위에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거는 사람들이 매매보다는 전세를 택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는 올라가는데 매매는 안 하니까 매매가는 낮아지죠 그러니까 전세가율의 숫자는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매매가 안 되니까 집값이 거래가 안 되고 거래가 안 되니까 집값이 내려오고 집값이 내려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 PIR은 숫자가 낮은 수준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3개월 전에 PIR 평균 12.2 이걸 기준으로 삼고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 60%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PIR 12보다 작은 상태 낮아진 상태 그리고 동시에 전세가율이 60%가 넘는 상태가 왔을 때 그때가 우리가 서울 아파트가 비로소 매수하기 괜찮은 시기가 왔다 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는 주된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PIR이 이렇게 내려오고는 있었는데요 18, 17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 뒤로 시간이 흘러서 요만큼을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4개월을 근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노란색 막대 그래프의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면 PIR이 2022년 10월에 19.2에서 2023년 2월에 12.7까지 떨어졌어요 3개월 사이에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제가 이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진짜 맞나 이게? 맞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팩트는요 첫 번째 PIR12라는 기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왜? 집값이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전세가율 60%라는 기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세가율은 더 낮아졌어요 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PIR 즉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전세가율은 더 낮아졌다 그건 무슨 얘기냐 전세가는 더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 전세가율은 아직 맞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집값 그 자체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불과 세 달 만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집값이 점점 싸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 집값이 너무나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다 혹은 뭐 앞으로 몇 년은 떨어진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시기를 정해놓는 것보다는 그냥 가격 그 자체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억 하던 아파트가 1년 만에 5억이 되는지 아니면 10억 하던 아파트가 10년에 걸쳐서 5억이 되는지는 기간은 다르지만 5억이라는 가격 그 자체는 똑같잖아요 근데 이번 수도권 지금 하락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정말 급격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될 때가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다 물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당장 내가 상황도 안 되는데 또 무리해서 집을 사야 되나?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런 말씀드린 거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내 집에 사겠다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왕이면 좋은 집을 싸게 사고 싶다 이런 마음 있으시잖아요 좋은 집을 싸게 사는 거를 준비를 슬슬 해야 될 시기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하면 저는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 네 가지예요 첫 번째, 일단 내 집 마련을 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가 아니고 나는 언젠가 반드시 내 집에 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내 집 마련을 못합니다 왜? 태어나서 사는 것 중에 제일 비싸기 때문에 손 떨려서 못합니다 두 번째, 최소한의 종잣돈은 있어야죠 내가 내 집 마련을 의지가 있어요 근데 돈이 너무 없다 그럼 집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집값 전부 다 대출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모자란 돈을 메꾸더라도 나머지 종잣돈, 최소한의 종잣돈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된다 세 번째, 잘하려면 시장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 보시는 것 자체가 시장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PIR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만큼 그 시간에 걸맞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게 이 행동 기준입니다 이게 행동 기준이 뭐냐면 나는 적어도 이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서 행동할 거야 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걸 어려워 하셔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PIR 12보다 작을 때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평균이 60이 넘었을 때 그때를 우리가 내 집 마련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행동 기준을 드렸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정립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비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없으면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각각의 단계가 있어요 내 집 마련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PIR 12 전세가율 60%가 넘었을 때 그때 나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먼저 구하고 그 예산 안에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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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를 찾아서 그 아파트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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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해서 어떻게 거래해서 어떻게 계약하겠다 이런 각각의 단계들이 있는데 그 단계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또 못합니다 부동산 가격 알아보러 갔다가 부동산 사장님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랑 소통이 잘 안 되면서 또 아 이거 너무 어렵다 머리 아파 그만할래 포기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행동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정말 이분은 본인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간절한 의지 하나만으로 이 네 가지를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 내 집 마련 고민상담 방송에서 방송이 됐던 분이에요 아이랑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네 가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분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분의 상황이 어땠냐면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 되셨던 것 같고요 미혼 모셨어요 그리고 아이가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매달 병원비가 100만원 이상 들어갈 정도로 많이 아팠고 둘이 살아요 그리고 월 소득은 300만원 정도입니다 사실상 아이 병원비랑 이런 거 지급하고 생활비 쓰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는 이런 분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까지 들으면 어떠세요 그런 사람이 내 집 마련했다고? 집을 샀다고? 네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분이 이 네 가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분의 의지는요 아이가 아파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돈이 있네 없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네 없네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나는 2년에 한 번씩 이 아픈 애를 데리고 전월세를 전전하면서 살면 안 된다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행동을 했죠 어떤 행동을 했냐 이분이 모든 걸 다 포기해 버릴 수도 있었지만 내 20대 30대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희망을 가지고 돈을 모아서 7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10년 동안 7천만 원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 긴 기간 동안 7천을 겨우겨우 모은 거예요 악착같이 애랑 살려고 그래서 이 7천만 원을 바탕으로 1억 1천만 원 정도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서 수도권 금교에 2억이 안 되는 돈으로 집을 마련하셨고요 그 집은 지금 3억이 넘습니다 이분은 이걸 행동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있고 의지도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집을 싹 잘 골라서 자기한테 맞는 집을 살 수 있었을까 그거는 바로 세 번째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분이 이때 사연 상담하면서 진짜 놀랬던 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요 내 집 마련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나서 1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네이버 부동산 호객노노 어플로 제가 가고자 하는 지역의 전세가랑 매매가를 살펴봤어요 매일매일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갈 수 있는 아파트가 어딘지도 알고 내 예산으로 그리고 그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 메뉴 이분은 이분이 내 집 마련하신 게 임대차법 나오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임대차법이 나올 때 갑자기 매매가와 전세가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 이번에 놓치면 내가 절대 내가 돈 모으는 속도로는 내 집을 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동안 뭐 부동산 틈나는 대로 방문하시고 했던 그렇게 연습했던 걸 가지고 바로 행동으로 옮긴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미혼모에 월소득 300만원 기댈 곳 없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이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방송을 보시고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라고 못할 게 없네 나라고 못할 게 뭐야 라는 생각을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나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나이님 분명히 너나이님 해주는 방송 매일매일 보고 매일매일 공부한다고 하는데 유튜브 보고 근데 솔직히 지금 당장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집값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너나이님이 얘기했던 PIR 10이라는 숫자에 근접해졌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되기도 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 4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걸 제가 드릴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 집 마련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왜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까 이거의 진정한 의미 경제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하나 전 지금까지 이 방송 보신 분들이면 나는 내 집 마련을 언젠가 하고 말 거야 라는 분들만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게 더 시너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족족 딴지 걸고 이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로 다가가는 게 쉬울까요 저는 전자라고 봐요 그리고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비슷한 생각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저희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종잣돈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돈 모으는 거 어려워하세요 근데 제가 저축률 70%라고 썼는데 더 모았었거든요 극도로 모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전 제 몸으로 했다는 겁니다 제가 굴러서 제가 돈을 쥐어짜본 적이 있어요 제 소득을 예전에 투자를 처음 준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현실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쓰지 않습니다 가계부를 쓰는 사람보다 돈을 더 잘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세 번째 시장에 대한 관심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거는 이걸 의미해요 여러분들 맨날 헷갈리죠 여러분들 맨날 신문기사 보면은 또 무슨 거래량이 는다 이번에 청약한 거 갑자기 청약 경쟁률이 하늘로 치솟는다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막 흔들리고 불안하고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청약 경쟁률이 높아진다는데 여전히 비싸 그러니까 나는 아직 접근하지 않을 거야 이런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내가 대응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부를 또 너무 많이 해서 문제인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도 보고 저 영상도 보고 저 블로그도 보고 이 책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짬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아는 건 많은데 내가 결단을 내리기에 부족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체계가 없어요 지식이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서 듣는 것만 쌓여있다 뿐이지 정작 내가 내 돈 몇 억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 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A라고 얘기했던 사람 말이 생각나고 또 하지 말까 하면 또 B라고 얘기했던 사람 말이 생각나고 자기 안에 체계화된 지식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제 경험으로 깨닫게 된 것들을 그리고 그걸 꾸준히 반항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어떤 지표들을 챙겨보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지까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 매뉴얼 이건 뭐냐면 실패 없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집 마련 순서 있어요 내 집 마련 순서가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냥 내 집 집 사려면은 그냥 대충 부동산 가가지고 집 보고 괜찮은 집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보내기 전까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걸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그 각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다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왜? 이거 네 가지를 알면 여러분들도 좀 전에 말씀드린 아이랑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여러분들한테 내 집 마련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께서 내가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를 충분할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을 갖고 망설였지만 강의를 듣게 됐고 강의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거를 저희 후기로 남겨주셨거든요 그 후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 결정적 순간의 행동을 못하는 이유는 여기저기서 주어들은 조각난 정보들 때문이다 체계화된 짓을 갖추지 못하고 단계별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전 강의라는 교육체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 커리큘럼을 따라서 차근차근히 소화하면서 한 걸음 한 걸 앞으로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재화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정해진 과정을 잘 따라오기만 하면 어느샌가 내 집 마련의 순간을 맞이하거나 혹은 그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언젠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그 결정적 순간에 망설임 없이 자신감 있게 행동하실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내가 사회 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거나 그래서 자본이 너무 적어요 너나이님 또 반대로 너나이님이 방송하시는 거 보니까 항상 이렇게 약간 상황이 어렵고 돈이 많이 없으신 분들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좋은 대로 상급지로 갈아타고 싶거든요 강의 들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 목적은 뭐냐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개개인 자기 상황에 맞게 최고 최선에 내지만한 전략과 또 각각의 단계에서 수행해야 될 행동 리스트 체크리스트들을 빠짐없이 전달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 상황에 맞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하고 그리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고 내진말에 못할 게 뭐야 마침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아 이거 진짜 기회인 것 같은데 한번 잘 살려보고 싶은데 라는 분들 시간적으로 미리 여유 있을 때 준비를 하겠다 이런 또 부지런한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진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서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로 남겨둘 테니까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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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